실사용 리뷰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리정남입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바로 중량조끼입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펠스 중량조끼입니다. 2만원 후반의 저렴한 가격으로 입문용으로 좁고 2키로 단위 무게조절 가능한 제품입니다. 4위는 마이웨이 중량조끼입니다. 디자인 만족도 높은 제품으로 2키로 단위 무게조절 가능하고 장시간 착용해도 무리 없습니다. 3위는 리복 중량조끼입니다. 여행활동용으로 좋은 제품으로 몸에 딱 붙어서 물이 적고 튼튼하여 오래 사용 가능합니다. 2위는 무게조절 중량조끼입니다. 숙련자용 제품으로 철블럭으로 반영구적이고 가격 대비 무게 높으며 기본에 충실한 제품입니다. 1위는 머슬가드 중량조끼입니다. 가장 리뷰 좋은 제품으로 철블럭으로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1키로 단위 무게조절 가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